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라멘을 한번 먹어볼거에요 솔직리뷰? 미고랭 라멘인데 마트에 갔는데 팔더라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장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인터넷에서 가장 맛있는 라멘이라고 하길래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솔직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서가 적혀있어요 썩은거 아니겠죠? 뭐지? 원래 이런가요 여러분? 소스가? 썩은거 아니겠죠? 액체로 된 소스가 두개가 들어있구요 이제 나머지 분말 형태의 소스 두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스위트 소야 소스하고 칠리 파우더 그 다음에 시즈닝 오일 그 다음에 시즈닝 파우더 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푸셔푸셔 같은 그런 생김새? 생각보다 좀 작아요 제 손바닥이 이 정도인데 확! 손바닥 사이즈? 소스를 하나씩 까볼까요? 소스가 뭔가 되게 걸쭉해요 냄새는 거의 춘장 냄새에요 뭔가 알갱이가 더 있어요 냄새는 짜파게티 냄새 나요 짜파게티 냄새 오 이게 그 고춧가루 그건가 봐요 칠리 그거 뭔가 흰색가루 소스인데? 이게 시즈닝 그건가 봐요 모두 다 MSG 냄새가 납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색깔이 좀 그러네요 냄새는 근데 다 좋아요 흘름물에 면을 넣어줄게요 전이 얇아요 매우 매우 얇고 양이 적어요 체에다가 건져줄게요 네 이거 밖에 안돼? 뭣이요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거 불닭볶음면 하나보다 양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소스를 섞어주래요 일단 섞어주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쳐봤어요 혹시 이게 상한건 아닐까 소스가 근데 상한건 아니더라구요 원래 다 꺼먹더라구요 근데 완전 소스가 그렇게 딱딱하지? 면을 투척해주고 면을 투척해주고 이제 사정없이 어 근데 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설명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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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 없이 하라 했으니까 어우 그래 듣기 싫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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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섞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 젓가락을 먹어볼까요? 원래 이걸 한 젓가락에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요런 모습이구요 먹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지? 익숙한 맛이에요 이게 막 엄청 색다른 그런 맛은 아닌데 세계 최고 1위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젓가락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젓가락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한국인들한테 좀 익숙한 맛인 것 같아요 막 색다른 맛 외국 라면이라고 해서 아 이거 막 신세계일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고 진짜 연한 짜장인데 약간 매콤한 고춧가루가 첨가된 그런 그렇지만 보통 짜장 라면보다 약간 더 깊은 풍미? 뭐라 해야 되지? 결론에 MSG 같은 게 막 첨가된 그런 맛있는 익숙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쉬운 점은 소스가 4가지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또 하나씩 까고 또 섞고 하는데 약간 불 불편하다고 해야하니까 귀찮다고 해야하니까 이런 것조차도 약간 귀찮아요 뭐 가루하고 액상스프는 이거 합쳐가지고 하나씩만 총 2개 들어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뻑뻑해서 잘 안 섞이는 감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식고기 뭐 뭐만 쓰면 하는 요리나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직접 맛보고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되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